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 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클리오, 일진전기, 사마리서치, 그리고 빙그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리오인데요. 최근에 화장품 센터 같은 경우 기관 수급이 워낙 찬질이었기 때문에 시장 하락으로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주가를 이끌어온 수급은 기관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유입되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시장의 조정에도 매도를 하는 개인의 물량을 그대로 적감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3분기 실적 시점까지 홀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특히 가장 수급이 우호적인 클리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연계금이 지분까지 늘리고 있는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방한 중고기 유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4분기부터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클리오는 브랜드 경쟁력이나 스마트한 채널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온라인이나 H&B 매출 쪽이 이미 2016년 상회하는 상황이고요. 여기다 플러스로 홈쇼핑까지 같이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외형석업장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 4천억에 영업이 400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기관의 수급이 가장 강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없이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관광객 본격 유입될 경우 매출 증가가 타사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나 동남아 쪽, 일본, 중국 쪽에 수출이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장 가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는 2만 9천 원, 손주역가 2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진전기인데요. 동사는 국내 전선업종 중에 4위에 위치한 종합중전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동사의 강점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력망 구축 시에 필요한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전선, 여기에 변전소의 필수절비인 변압기와 차단기, 이러한 중전기기 등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공급하는 토탈 솔루션이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해외 시장에서 턴킬 방식으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지금 해외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 동사의 수주가 좀 확대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전력기기 시장의 주도 섹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사실 미묘한 변화들이 있죠. 대장주의 교체가 SD 현대일리티릭에서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 쪽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변화기 부분 쪽의 매출이 20% 정도에 불과한 동사는 후발 투자로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현재 미국 쪽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까지 받쳐주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동사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700억 원대인데 상반기 영업이 300원대이죠. 벌써 최근에 8월에 컨콜에서 하반기 가이던스는 이거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 한 700억에서 800억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10월 4일날 추가적으로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600억대 수주가 나왔고 수장구 업데이트한다면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 수장구는 역대 최고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도 해소가 점차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잘 버티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매주 수급이 우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사가 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장에도 기관은 동사를 거의 매도하지 않고 매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만 5,500원 손절가 1만 1,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마리저트인데요. 최근의 하락 요인은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동일합니다. 개인의 매도인데요. 그 물량 그대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하반기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한 62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한 41% 증가한 23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역시나 리조란과 화장품 중층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리조란의 성장에 저는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의료기기 내에서의 리조란의 성장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조란 힐러라든지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피부결을 개선시키는 스킨 부스터인데 이게 높은 품질성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받고 있고 또 수출 쪽에서는 태국이나 싱가폴, 마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쪽으로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시장의 1차 타깃 시장이 되겠지만 단계적으로는 유럽, 미국, 일본 쪽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리조란 화장품 쪽에서의 성장인데요. 이게 사실은 소세터라고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대형 브랜드로서도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화장품 매출액이 YOY로 47% 성장했거든요. 연간으로는 51% 증가한 한 58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조란 화장품의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고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면세점이나 올리브영 쪽에서 새로운 컨셉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 조사 결과 거의 품절되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에 유입시 더 추가적으로 좀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리조란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국내 리오프닝 시작되면서 피부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에 새롭게 진출한 태국 시장에서의 매출액도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이게 어떤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하반기에도 리조란 쪽의 의료기계 성장, 화장품 성장 동시에 가파른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까지도 이런 기조는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